허영아, 퇴근하자. 집에 가기 싫어. 자기 부인, 갔겠지? 그럼, 시간이 몇 시인데. 봐. 갔어. 그 여자가 내 집에 발을 들인 그 자체가 짜증나고 기분 더럽다고. 너 왜 이래, 왜 이래? 야, 야. 야, 너 얘네 여기서 뭐해? 저 미친 여자가 이걸 다 해치웠어. 우리 기념일을 마시려고 사둔건데. 이게 얼마나 비싼건데. 그것도 못 알아서 감히 내 침대. 야, 야. 예연아, 일어나. 아, 저 일어나봐 좀. 아, 저. 아, 저. 아, 저. 아, 저. 내가 진짜. 지금 뭐 하는 거야? 지금 떨어져. 떨어져! 내려와. 내 침대에서 내려와. 아, 뭐야. 아, 속 안 좋아.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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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어? 아, 미치겠다 진짜. 아, 미치겠다 진짜. 저 여자 뭐야? 저 여자 뭐냐고? 저 여자 지금 내 침대에다 토하는 거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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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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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칠 것 같아 저 여자 당장 데리고 나가 너도 꼴 보기 싫어 뭘 나한테 성질이야 이리지 말고 우리가 머리 아파 아